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의 채널 운영자인 남해몽입니다. 저는 작가이고 강연가입니다. 취재차 여기 남해에 우연히 들렀다가 산과 바다가 아우러진 아주 아늑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서 작년부터 여기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너무너무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너무 이 남해라는 지역을 사랑합니다. 남해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 마을, 다랭이 마을, 그리고 미조해수욕장, 보리암 등 수많은 유명한 곳이 있지만 그것들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남해 곳곳에 마을마을마다 하나하나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문화도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저는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작가인 만큼 책도 함께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제 가지고 함께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하는 또는 또 무슨 축제 같은 것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남해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남해를 소개하는 작지만 알찬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굿몽을 꿈꾸다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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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